좋다 뭐라고 해야되 사막이라고 해야되 뭐라고 해야되 이 분위기가 아 중독 느낌? 어 중독 느낌 눈이 편하면서 직관적으로 딱 들어와 맞아 약간 언차티브는 약간 정신없는 약간 길을 찾는 것도 바로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아 아 아 순하다 잡아주고 이야 야야 열댔다 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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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떨어진김에 이것도 다시 들고 아 밑에 떨어져도 되는구나 아 망했는데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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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달려 어 어 부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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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사냥 일단은 터렛부터 어 나이스 게이드 시체 옮겨주고요 어 게이드 시체 옮겨주고요 우리 벅 죽었나? 아 죽겠다 안돼 형 죽어왔다 아 딱이었는데 슬슬 이제부터 왠지 빡세질 것 같다 여기서부터 빡세 자 내가 아래로 갈게 정신차림 돌파하면 됩니다 야하 야하 나이스 이제나 어디서 말이여? 어우 이제 수류탄 들고 다니는 애들 극혐 걔네가 어떻게 보면 진짜 헌터 다음이야 진짜 너무 빡세 그래? 나는 아직 쟤네들한테 저렇게 고생 고생을 안 당해봤는데 아 그러다 바로 죽어야 돼 꿀잼인데 쟤네한테 한번도 죽은 적이 없어 지 친구들이 얻어맞는거 보고 지들도 얻어맞으려고 내려왔나보네 어 뭐야 근데 왜 죽었지 위에 비행기 내려온다 강화하는거 죽여 잠만 이거 누웠는데? 나 지금 못올라가는데 벅이 왔어 벅이 왔어 아 저 스나 저거 잡아버리지 그렇지 오른쪽 밑에 터렛 하나 없겠구요 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어 어 오른쪽으로 삐죽고 들어가야되겠다 저거 못하게 어 뭐야 아 개아파 어디잇 받kä지마 seminar 그 ED 까비 오우우우 우엇 우엇 여긴 하다나 여기가 좀 빡세네 여기가 좀 빡세네 아 여기 내가 너무 멀리서 가는게 좋겠다 벅 없어졌어? 어? 벅 죽은거 같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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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3 2 이런 이런 리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우리가 똥을 쌀 수 있어 네네 인정 항상 똥을 싸도 잘 치워주는 아흐 이런 리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하하 야하 막구팀 봐서 몸통 막치기로 구해주네 아 내가 졌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운 다음에 바로 복수들어가네 어디로 가야되니? 올라가야되는데? 뭐야? 누구야? 누구니? 왜?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고 아니 이게 왜이래? 어우 너무 쎄 가만있어봐 이게 그거있다 야 시즈탱크 아 그래 뭐 있더라고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저기로 올라갔었어야 됐구나 아 무슨 여기서 저장이 돼 개같은거 이씨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위에 저격도 있어요 저격 시즈탱크 잡으러 갑시다 감산 한번 찍어요 영화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이건 타는 의미가 없어 진입했습니다 자 어 어 어 근데 저거 완전 총으로 총으로 부술 수 있는 각이 아니야 저거? 어 아 아 수류탄 맞았어 어 벅이 있다 저거 진짜 시즈탱크인데 완전 어우 저 개같은 어 어떡해 아 가까이서 뺏어 타라구요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지금 달려라 달려 달려 다 왔어 아 내가 뺏었다 뺏어 짱 죽었다 아 뭐야 뺏는 모션이 또 있네 뭐야 어디야 우리 허가 뛰어라 와 이걸 버기 좋아서 아이 미친 와 아이 미친 야 이거 탈 수 있어? 진짜 실제로? 어 어 어 X표시 누르면은 좀 좀 나와 근데 로딩 나오는데 퇴거 아니야 형 여기 못와 나 그냥 죽는 아니다 난 절대 난 절대 난 절대 뭘 저지 저벌 아 멋있는 말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절어가지고 이게 못여줘 아 이거 아 누가 자꾸 쏴 어디서 어 나 살았다 아 야 여기 좋은거 엄마 어 반응 좋게요 개좋은거인데 탱아 저거 어떡해 나 먹을래 나 먹을래 나 먹을거야 내가 쏴야지 근데 안죽어 근데 안죽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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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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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중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샤샤샤샤 그러게 근처에 있었구먼 죽여서 먹으라고 오오오 깜짝이야 어? 오케이 갑시다 아 이쪽이구나 휴대전화 쉬대전화 여기서 뭐 꺼내 가는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없던데? 아 그래 팩 아 디펜스각이다 사령관님 지금 이 방향이 맞습니까? 여기 아니야? 숨겨진 장치가 있나? 잠금 장치 같은 거 위에 뭐 있다? 어 저 위네야 저 어떻게 가 아 왼쪽으로 가네 여기서 이걸 넘고 와몬이가 실패했을때를 대비해서 내가 갔지 와몬이 실패했을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일로 와야되는거 같아 응 아 저기네 고기 어 뭐야 저거 솔져? 선조 순조 순조 의사에 들어 크라켄 여기서 뭐 못되는거 같다 뭐야? 파이턴 파이턴 아 타는거야 우리가? 아 이거 타는거다 어 하나씩 타 이야아 멋있네? 와 LT 누르면서 스틱 누르니까 대시도 하네 자 진입 오케이 진입 그 옆에 있는 나 있는대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턴이 하나 파이턴 부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잠깐만 이거 어 진짜 어떻게 진입해? 어?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리고 내가 내리니까 멈춰 떨어져 야 안으로 내려가자 패가 일루 우리 떨어지면 안되겠다 어 여기야 여기 일루와봐 여기 벤시 있는데 벤시 타가지고 그거 타고 가자고? 아니 벤시 타고 이 안에 있게 아 그럼 안 돼 있고 하네 아 여기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길이 여기 여기 사이 간다 바로 이곳이야 생성기는 격납부 바로 아래에 있어 아니 없는구나 꼬만데? 어 쏴 쏴 미친 일 쏴 와 무기가 없다 망했다 형이 쫓게 오 오 됐다 오 나 떨어졌어 오우 가졌네 가졌어 이러고 다시 탈출하는거 아냐? 아 대놓고 떨어졌네 이거라도 고고형이 버린거라도 먹어야지 바꾸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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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아 빨리 가아 내가 버린거 있어 밑으로 가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오른쪽 오른쪽 야 미쳤어 오른쪽? 아 이거다 벤시 타자 타자 아 아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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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무서워 근데 우리 둘다 못하겠네 두명은 못하겠네 아 크라켄이 폭발한다고 탈출하는거구나 한니나갔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럼 뭐야 얘네들은 지들도 죽는데 이러고 있는거야? 죽을거라 생각 안하는거지 참 참 진짜 같이 탈출해야지 죽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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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을때 있습니다 여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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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타야지 이게 무조건 1인용이네 1인승이네 타는 순간 떠나네 아 뭐야 여긴가? 거기야? 거기 아닌거 같지 않아? 거기야? 거기 아닌거 같지 않아? 거기야? 뭐 있어? 작용하는거 있어? 형 이거 1인승이야 미안해 어 여기 맞아 나구나 들어와 어 어 조심하세요 에이 콘스트락타 저쪽이 있네 저쪽이 있네 뭔가 움직인다 와 이 행성 내부야 이게 어 따라오는거 봐봐 도우미인가 도우미 어 어 어 어 아씨 무기도 얼마 없는데 아 복원 용감한거 보소 무기 없습니까 무기 혹시 혹시 센거 나왔나? 센거는 나온거 같애 먹었어 어 나이트 나왔다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만 내가 잡을게 나이트만 어 저거 뭐야 하늘에 날라다닌것 같았다 오케이 나이트 잡았어 어 귀 소리 들리는데 끝 이거 들고다녀야지 스파르탄 아비터 비환 준비됐다 지금 항선을 보내겠다 스파르탄 지금 함선을 보내겠다 스파르탄 복귀하라네요 페이드 아웃각이다 맨날 이런식이야 가는 애마다 어디다 개 작살내고 그냥 도망가네 파괴 파괴 파괴의 종족 심을 완료한거니까 이게 심 1이네 앞으로 5개 내용 보시면서 천천히 하다보면 금방 깹니다 체력 체력 떨어지셨어요? 멀쩡합니다 저는 그냥 하는거지 뭐 뭐 아 체력 이거 방송체력이 떨어졌냐고? 아 게임체력? 게임체력? 게임체력 게임체력이 떨어졌냐고 그래갖고 게임체력이 떨어졌냐고 게임체력이 떨어졌냐고 중독자라가지고 하하하하 게임 중독자라가지고 모든 진짜 중독자네 중독자야 하하하하 세상에 모든게 게임이랑 연결해 아 얘 진짜 개간지다 히드라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해쉬 박사가 컨스트럭터를 해결하면 아비터측 병력이 수나이온을 공격하고 나는 박사를 데리고 철수한다 근데 저희 인간적으로 화타 없으니까 화타? 왜? 살짝 인류 최고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뭐 뭐가 있어? 화장실 화장실 타임 없으세요? 아 화장실 타임? 어 이거 뭐야 시네마틱 나올 때 다녀오세요 예예 그래요 예 우리가 박차 찼네 지금 이게 뭘 갖고 온거냐면 가디언을 깨우는 키를 갖고 온거에요 음 컨스트럭터라고 그 그 그 SCV같은 일꾼인데, 프로브같은 애들인데 저걸로 갖다가 가디언을 깨울 수 있어서 저걸로 갖다가 수나이온이라는 데 가서 그 행성 지하에 있는 가디언을 빼올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코버넌트하고 엘리트들하고 전쟁하는 곳이라 다 화장실 갔니? 아니, 보고 있어. 아, 네네. 여기가 내전이 일어나는 곳이라 내전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가디언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전에 참전하는 겁니다. 아니, 형. 그 스토리 있잖아. 형은 다 깨고 한 거야, 아니면 하면서 그렇게 다 알게 된 거야? 하면서 알았죠. 아, 그래? 이제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 피제이 친구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헤일로는 형 유튜브를 봐야겠다. 어, 뭐야. 1911 끝났어. 금방 간다니까, 이게. 하나가 5분이야? 이게 아마, 어, 아닙니다. 스포, 스포. 아, 이거 뭐 딱히 스포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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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그래도 미리 말하는 거는 그치. 언제는 또 오늘 못 보신 분 끌고 가자메요. 그치. 끌고 가야지. 아, 드디어 이제 이 누나 같이 일하는 건가? 아니구나. 와, 바다야? 화장실 안 가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크으으, 거의 약간 전대물로 바뀌었는데?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전대문이 뭐야? 막 프레시맨 이런 거 있잖아요. 어휴. 깜돌. 대공포즈의 일선이다.